아 여러분 비 오는데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팀 소개를 한 번 더 할까 합니다 저희 팀 이름은 여성 댄스팀 클락이라는 팀이고요 학대에서 저로 버스킹을 하고 있는 팀이에요 비가 오지만 10시까지 진행을 한 번 해볼 생각이고요 여기는 저희 팀 인스타 주소 개인 인스타 주소 페이스북 페이지 있으니까 선택해서 팔로우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건 티버스라고 하는 건데요 저희 공연 보시면서 아이고 비 맞으면서 열심히 하네 고생하네 예쁘네 싶으시면 주머니에 있는 현금 조금씩 저희한테 넣어주시면 정말 정말 큰 도움이 되니까요 저희가 이렇게 도움데 그냥 편하게 넣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지금 말고 플로그 카펄 시켜드리고 단체목 카펄 더 하셔도 돼요 이거는 계속 앞에 있으니까 편하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둘은нюю 저희 가족을 많이 넣어주세요 그냥 감사합니까 이 노래가 우리 커피네시가 우리 커피네시가 우리 커피가 이렇게 당황했을 때 막 이렇게 남겨주신는ONA 믿으리면서 일단 우리 커피가 내琴 increasingly 내가 바보는 nowhere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